1. 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시뽀라와 시뽀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당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정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이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녀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르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그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날 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신의 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산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깃을 게 세웠다. 그때의 신의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상하셨다. 모세가 백성에게ammen한 창의성에게 감지하는 기회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자